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도 끝났고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5대와 46대 대통령 사이에 그 다리를 넘어올 때 굉장히 많았었던 음모론, 음모론자들은 어디로 갈까 하는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그 특히 이제 의사당 난입사건 때 개입됐었던 그룹들이 있지만 크게 두 그룹 그리고 그 두 그룹을 행동파와 이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면 음모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행동파와는 다른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주체였기 때문에 이 음모론 그룹의 그 주체 음모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반응이 어떤가?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룹 사이의 사이는 어떤가? 앞으로 이 음모론, 음모론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물론 일어나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말,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미국에서 방송되는 모든 내용들은 시사 만평을 제외하고는 전부 뉴스원이 어딘지 거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다가 중간중간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을 todayus.com에 뉴스원을 링크를 해놓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QAnon과 Proud Boys, 하나는 음모론, 하나는 그 음모론을 바탕으로 한 행동대원 그러나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왔었다는 것 그 두 그룹과 그룹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roud Boys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Proud Boys나 음모론을 퍼뜨린 그 QAnon이나 뭐 생긴 지가 얼마 된 그룹이 아닙니다. QAnon이 조금 먼저, 먼저가 아니네요. 1년 뒤네요. 2017년이니까. 그리고 Proud Boys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폭력을 가지고 오고 처음에 만들 때 창업했던 사람과는 지금 조금 달라요. 엔리게 누구죠? 이 Proud Boys를 이끌었던 엔리게 타리오가 이번에 의사당 사건 이전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아프리칸 쿠바계 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담배 피우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사진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이제 쿠바계가 쿠바 시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강, 대체적으로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Proud Boys뿐만이 아니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많은 백인 우월 그룹들이 있죠. 그러나 대표적인 그룹이 Proud Boys이기 때문에 뭐 아메리카 포스트라든가 그 밖에 무슨 뭐 굉장히 많아요. Oath Keepers라든가 이런 그룹들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에서의 역할이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고 Proud Boys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무슬림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어떠한 백인 우월주의 그룹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또 반유대인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 Proud Boys냐? 그것은 뮤지컬 알라딘에서 따왔다고 하거든요. 알라딘에서 Proud of Your Boy라는 거기서 이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Proud Boys는 폭력적인 트럼프 대통령 팬클럽입니다. 그래서 이제 Proud Boys가 큐안안과 손을 잡으면서 그동안 많은 지역에서 시위를 하고 또 행진도 하고 이번에 의사당까지 쳐들어가고 했는데 결국은 의사당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찌 보면 좀 조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포리다주로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은 큐안안과 Proud Boys는 마구 체포되고 또 뭐 이제 선고에 대한 재판도 열리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Proud Boys는 거의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끄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처음에 Proud Boys를 2016년도에 만들었었던 사람과 지금의 Proud Boys를 이끄는 그 애니케타리오와는 굉장히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배신당했다 라고 Proud Boys에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의 관계도 조금 서먹서먹하거나 멀어지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그런데 이 큐안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미국 매체보다 영국 매체 가디안이라든가 인디펜던트 아니면 영국의 썬 같은 타블로이드 이런 곳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큐안안이나 아니면 Proud Boys가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텔레그래프라든가 아니면 Gap이라든가 뭐 Gap도 트위러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는데 Paller 같은 경우는 역시 트위러의 대안이지만 얼마 전에 Paller를 쭉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호스팅 업체인 아마존에서 딱 거래를 끊고 나서 지금 뭐 Paller 다시 된다고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연관된 그런 호스팅 업체에서 지금 승인을 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큐안안과 Proud Boys는 말씀드린 여러 이런 소셜 미디어 전통적인 소셜 미디어가 아닌 곳에서 서로 활동을 하면서 가까이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의사당 사건 이후에는 Proud Boys가요 큐안안 음모론 이 그룹을 완전 바보 취급합니다. 뭐 큐부머라든가 뭐 그런 형태로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주장 했었던 것이 다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찌 보면 잠깐 프롬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행동 대원인 Proud Boys 와 이론을 뒷받침해 이론도 아니죠 가짜를 뒷받침했던 큐안안이 허니문 관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큐안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큐안안이 너무 많은 음모를 미국에 퍼뜨렸고 그리고 큐안안의 음모를 믿고 있는 사람은 남녀 노소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뜻은 큐안안이 2017년도에 누군가가 이제 이름을 모르는 익명의 큐가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나도 나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하나씩 막 갖다 붙이는데 그 음모론인데 음모 이론이 아니라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인데 결국은 큰 것은 그림은 그겁니다. 프라우드 보이즈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인 것처럼 큐안안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미국을 구하고 있다. 비밀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구하는가? 지금 미국은 정부와 기업과 민주당과 연예인 사이에 사탄을 믿는 그룹이 있다. 악마 그룹이 있는데 이들 악마 그룹이 세계와 미국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들 악마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 어린아이들과 그러그러한 관계까지 맺는 사탄을 믿는 그룹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룹을 정부에도 있고 기업 다 있는 이 그룹과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야지 된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때그때 약간 주장하는 앞에 내세우는 전략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사탄을 믿는 그룹이라는 게 정부 안에도 있는 딥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되고 누구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름을 대라고 하면요. 힐러리 클린튼, 버라 고바마, 그리고 조지 소로스, 뭐 이런 사람 등등. 심지어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도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디 가서 뭐 빌 클린튼 누구와 함께 막 그렇고 그렇고 했다면 사진까지. 가짜 사진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내놓으면 순진한 사람들은 어머 이거 사진이잖아. 믿기가 쉽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피신가고 자리에서 내놓고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임기 2기를 하고 그 전에 이거 바이든이 이렇게 이렇게 취임식까지 하기 전에 힐러리 클린튼, 버라 고바마, 존 로버츠 그 밖에 많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면서 세계를 이끄는 이런 사탄을 믿는 그룹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방송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라 조 바이든까지 관타나모 베이에 수감이 된다. 취임식 하는 날, 취임식 하기 몇 시간 전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큐안안이 주장을 했었던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도 아주 아주 큰 차이로 이긴다. 뭐 선거인단이 지금 538표 가운데서 270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선거인단 400표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이긴다. 랜드 슬라이드로 이긴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어떻게 저런 음모론을 저런 사람이 믿을 수가 있지 하는 사람까지 많이 믿거든요.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가 맨하탄에 살고 있는 발레리 길볼트라는 작가예요. 유명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유명한 작가하고도 같이 작업도 하고 했어요. 뭐 좋은 학교는 다 나왔어요. 데이튼 스쿨 졸업을 했고 돈 많이 드는 하버드대학교에도 졸업을 했고 그랬는데 배우이기도 하고요. 아주 근사해요.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미스 길볼트가 하는 일이 딱 이제 커피 내리면서 강아지 고양이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그리고는 많은 날은 하루에 어떤 날은 막 쉬운 몇 개씩을 큐어난의 음모론을 작가니까 얼마나 글을 잘 쓰겠어요. 이 작가가 막 써서 주로 이제 페이스북에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가 큐어난의 음모론을 받아서 쓰는 게 큐어난의 음모론만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큐어난의 음모론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퍼뜨린 매체 가운데 두 군데를 꼽으라면 브레이트바트와 에폭타임스입니다. 에폭타임스와 브레이트바이트를 쭉 점검을 하면서 이 미스 길버트가 쭉 그런 것들을 굉장한 솜씨로 사람들에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큐어난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취임식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을 닫는다 이런 것에도 굉장히 반대를 했고 의회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고 이 큐어난 사이에서 레이디 가가는 사탄이에요. 사탄. 레이디 가가가 이제 그 취임식 때 이제 미국의 국가를 불렀는데 2017년도에 큐어난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시리즈로 처음에는 포첸이라는 그 소셜미디어에 여러가지 음모를 쭉 올렸는데 처음에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처음에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제 제법 큰 소리가 나죠. 덕이 짖으니까 좋아서 짖는 거예요. 밖에 다른 덕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그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그 집에 키우시는 강아지가 어디 잠자다가 일어나서 어디지 친구가 어디지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조용히 하니까 예쁘네. 그래서 큐어난은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음모론을 퍼뜨렸냐면 로버트 멀러의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가짜다. 이거 완전히 혹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미국을 정말 모르는 분들만 이런 얘기를 믿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연방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무장관이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하죠. 그런데 그 연방 법무부에서 기소를 많이 했잖아요.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만 6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소를 할 때 법적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어난의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무튼 굉장히 순진하신 분들도 있고 믿고 싶어서 믿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에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러시아 스캔들이 가짜다. 혹수다. 이렇게 가다가 그게 막상 멀러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아들까지 기소하지 않고 또 공화당이 이제 상원에서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2차 탄핵 뒤에 이제 우클라이나 사태로 이어졌지만 탄핵이 되지 않으니까 좀 시들해졌잖아요. 그때부터 민주당 엘리트들이 완전히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무슨 뭐 그런 것이다라고 또 약간 이제 이렇게 돌렸어요. 그 이슈를 좀 약간 돌리기도 하고 그때 그때 이슈는 돌리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형태로 쭉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어떤 때는 이 큐안안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발언 또 부통령도 부통령의 비극도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던가 헌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됐다 싶을 땐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었잖아요. 큐안안에 대해서도 난 한 번도 큐안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본인도 본인 몸보신을 해야지 되고 하니까 헌법에 따라서 부통령의 차기 대통령 선언하는 것을 승인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아서 오히려 자신에게 표를 찍을 수 없는 민주당에서만 마지막에 잘했네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약간 지지하는 듯 방심하는 듯 대통령의 아들은 적극적으로 큐안안의 음모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퍼뜨리고 하면서 큐안안의 음모론이 미국으로 확 휩쓸었습니다. 취임식 당일에도요 큐안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하늘에 아주 블랙 구름이 낀 것을 다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미국의 블랙 구름이 쫙 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포리다주로 가버리고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이 사이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가 나무 아래에 아 내가 선물 오늘 밤 자면서 선물을 열어볼 수 있어 하면서 저 선물이 내가 평소에 원했던 그런 선물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안에는 나무조각과 그리고 석탄만 들어있더라. 이 상황이 지금 큐안안과 프라우드 보이스의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취임식 당일날. 그리고 이 그러면 큐안안의 음모론을 그동안 많은 음모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보지만 아직까지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이 큐안안의 음모를 믿는가라는 그런 건데 그런데 대강에 조사해놓은 것은 있어요. 이코노미스트가 이코노미스트의 여론조사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큐안안이라는 음모 이게 이제 익명의 그런 많은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룹이 돼버렸는데 큐안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있죠.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큐안안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음모론 저거 음모야 음모야 하는 게 그런 거를 가려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큐안안이라는 음모그룹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90% 거의 90% 되거든요. 그리고 무당파 가운데서도 75% 그런데 공화당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당 가운데서는 약 반 정도만 큐안안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큐안안의 여러 가지 음모로는 나 정말 싫어한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싫어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항상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을 구분을 해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에서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큐안안의 음모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다가 거의예요. 95%가 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너무 싫어 큐안안의 그 같은 주장이 하는 게 거의 90% 됩니다. 무당파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의 90% 정도가 싫어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85% 정도는 싫어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큐안안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6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가운데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50% 조금 넘게 50% 조금 넘게만 이 큐안안의 주장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큐안안은 심지어 연방수사국도 믿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연방수사국은 큐안안과 같은 이런 음모그룹을 국내 테러 위협그룹으로 지금 구분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시는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다 큐안안에서 바탕이 돼서 또 앞서 말씀드린 브레이트바트 에폭타임스 특히 에폭타임스를 한국의 음모론을 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요. 뭐 말로는 미국 방송을 많이 보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 기본적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활자를 볼 때는 에폭타임스를 많이 보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폭타임스가 한글로도 다 번역을 해놓기 때문에 본인들이 에폭타임스 읽고 화면 조금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다라고 믿을 때 미국 사람들은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어디서 알고 믿으냐면 전형적인 소셜미디어 가운데서는 페이스북에서 이 부정선거에 관한 가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트위러보다 25%가 그렇다고 답을 하는데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원래 처음부터 친구의 친구 이런 형태로 하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하고 트위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트위러에서 이 부정선거라는 가짜 정보를 내가 많이 접했다 하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뭐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텔레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갭이라든가 팔로 다시 오픈을 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의 텔레그램이나 갭에 가면요. 극우 가짜를 많이 퍼뜨리기 때문에 큐아난 지지자, 프라우드 보이즈 지지자, 멤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거의 가짜 쓰레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텔레그램, 팔로, 갭 이런 곳에서 뭘 가져오죠. 그리고 정의의 사도인 듯 방송을 하지만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오래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매체들은 이제까지 거짓말해서 돈 벌고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형적인 매체도 보고 가끔씩 텔레그램, 갭, 팔로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뭐가 가짜고 얼만큼 가짜인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초짜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 퀴안하니 그러는데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이런 데는 다 가짜래 라고 하니까 한 번도 평생 지금까지 그 사람이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한국에서 교수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그런 분야도 아닌데 이런 트럼프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뭐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렇다. 그런 사람들 재볼 때 미국의 주류 언론 그 전에 한 번도 안 읽고 꼼꼼하게 안 읽고 안 봤던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보고 읽고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껏해야 뭐 예를 들어 팔로나 텔레그램이나 갭도 제대로 본인들이 꼼꼼하게 안 볼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보고 정리를 해놓은 에폭타임스나 브레이트바트를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곳에서 많은 것을 얻어갔죠. 가장 유명한 사람, 큐안안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의사당에 가서 뿔 차고 뭐 그 동물 털로 뭐 하고 하고 해서 지금 뭐 체포된 그 에리조나주의 제이크 앤젤리 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리차드 빙고 배넷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가짜 희망과 가짜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사당 사건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주로 떠난 이후에는 아 이게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음식들이 다 가짜네. 진짜 두부가 아니고 가짜 두부고 가짜 고기였네 하면서 판타지에서 깨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 저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좀 알기가 힘들겠죠. 하면서 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의사당에 가서 막 시위도 하고 했는데 체포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 무슨 뭐 사기친 사람 사기에 사기를 친 의사 이런 사람만 쫙 사면을 하고 우리는 사면도 안 하고 가네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동안 음모론에 빠졌던 사람들이 큐어난 여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집에서요 특히 남자들이 많으니까 와이프와 엄청 싸웠어요. 와이프와 싸우죠. 친구에게도 이거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 친구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엔 아니라고 좀 얘기해 보면 싸우죠. 워낙에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알고 있어 너는 이런 거 모르잖아 야 그게 뒤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것도 모르면서 하면서 쓸데없는 우월감을 갖는 사실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 이거 아니야 라고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쭉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없어졌죠. 저에게도 수없이 많이 보냅니다. 뭐 누구 한국에 무슨 누가 유튜버가 하는 뭐 뭐 뭐 하면 제목만 봐도 저는 대강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몇 주일 전에는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저에게 이거 보내지 마시라고 제가 설득을 한다고 저의 설득을 들으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보내실 때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선생님을 그런 것을 계속 믿으면서 아니라고 방송하는 저에게도 계속 그런 것을 보내시는 게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안쓰럽게 보이는데 남에게 안쓰러움을 당하시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실 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절대로 보내시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이메일을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보냈을 때 한 번도 답은 드리지 않았었고요. 그런 정도로 자존심도 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싸우고 싸우다가 친구하고도 절연하고 하다가 조금 덜 깊이 빠지신 분들은 우리가 이용당했다.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이용당했다. 그리고 it's done. we were played.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이건 노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QAnon의 음모론을 믿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고 계속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용당했다. played 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BBC 등 해외의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하신 어떤 분은 바이든이 취임하는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날이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을 했는데 와이프와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무슨 복음을 전도하듯이 사람들에게 막 이메일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상한 사람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계속 내가 맞았지 내가 맞았지 할 날을 결국은 내가 맞았잖아 기다렸는데 아무도 체포돼 가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트럼프는 우리를 폭도라고 하고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하고는 가버리고 본인 살궁이나 하고 이랬으니 가장 실망스러운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큐안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런 왓킨스라는 비교적 젊은 분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이런데도 팔로워도 굉장히 많고요. 텔레그램을 썼습니다. 10만 명 이상이에요. 팔로워가. 한국분들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많으시지만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분들은요. 그러나 미국에는 워낙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팔로워가 10만 명 넘으면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이젠 있자, 이젠 있자라고 했고 그의 아버지, 대체적으로 딸,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이런 형태로 큐안안이 되었건, 프라우드 보이즈가 되었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런 왁킨스 씨의 아버지인 짐 왁킨스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대통령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의사당까지 가봤다. 일상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대통령이 선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통령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그 음모론 같은 것을 믿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함께 했었던 이 기억은 정말 좋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짐 왁킨스 씨라는 분은 예전에 미군이었을 때 일본의 그 아주 야한 그림, 야한 비디오 이런 게 일본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그 사이트를 만들었었던 분이고 나중에는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 젊으니까 아들이 훨씬 큰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미스 길버트처럼 미스 길버트가 며칠 사이에 마음이 변했을지는 모르지만 앞서 제일 앞에 말씀드린 하버드도 졸업하고 글 쓰는 작가면서 아주 근사해요 모습도 영화 배우도 하고 하는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 큐아난의 멤버라든가 큐아난을 믿었던 사람들, 멤버라기보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속은 것 같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은 분명한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적으로요. 큐아난이 2017년도에 만들어진 음모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프라우드보이즈는 2016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폭력적인 트럼프 대통령 팬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룹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물론 몇 퍼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분들께는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아직도 우리와 직접 소통을 할 거야. 어디 소셜미디어에 나오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큐아난 팀이 뒤에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는 가장 이제 길게 보는 사람들 유튜버 가운데서도 길게 계속 트럼프 얘기를 하고 돈도 벌고 하려는 사람들은 4년으로 잡습니다. 4년 뒤면은 지금의 이 딥스테이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끊어지고 그리고는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는다. 그때까지 쭉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 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누가 4년을 기다려주겠습니까? 바이든 현 대통령조차도 군 시설에 수감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아직 모르는데 본인은 모르는데 자신들이 뭔지 알아요. 큐아난 응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획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바이든 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적인 음모로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큰 거대한 거짓말은 우리의 살아생전에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잖아요. 이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은 너무나 증거들이 부정선거 아닌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훨씬 빨리 다 드러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저의 느낌, 직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얘기나 생각 같은 것을 많이 듣고 읽고 난 뒤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선거에 관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끝까지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서 살아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제일 중요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한국에서 나오는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한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존중이 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목적이 있고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분들께 한국분들을 위한 뉴스를 따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드릴 때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포커스를 두고 그러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오늘의 미국을 보시더라도 마이너스 나지 않게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세계의 최강대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본인이 관심이 있는 미국 본인의 아들딸이 살고 있는 미국 본인이 사업하고 있는 미국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것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계시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내용을 마구 퍼뜨리는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나쁘고요. 또 하나 음모론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음모론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같은 음모론이 다른 곳으로 이슈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음모론을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사람은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든가 갭이라든가 팔러라든가 이런 것도 페이스북이나 트위러의 후발 주자로서 자신들이 뭔가를 더 많이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리크루트를 할 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속여왔던 사람들이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쉽게 물러나지 않고 큐안안이 예를 들어서 약해진다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반민주주의적인 음모론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벌써 시작됐잖아요. 의사당 난입사건 이후에 그 의사당 난입사건을 큐안안이나 프라우드보이즈가 주최한 게 아니라 안티파와 블랙 라이브 스매러 시위대 민주당 심지어는요 큐안안은 국내 테러 위협이다 라고 규정을 한 FBI가 뒤에서 다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음모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음모론입니다. FBI가 셋업했대요. 미국 단어로 그래서 이 갭이라는 이 트위러와 비슷한 이 소셜미디어에 보면 큐안안과 관련된 그 장 그런 멤버가 지금 50만 명이 넘습니다. 텔레그램 있죠. 또 다른 것도 만들어지고 뭐 많죠. 다들 등록자들이 몇 십만 명 정도는 되는데 이게 금방 늘어날 수도 있고 틱톡 같은 중국 15초짜리 그 비디오 올리는 여기도 계속 지금 이제 무장그룹들이 여러가지 올리는 그런 그 비디오 같은 것들이 있는데 틱톡은 뭐 약간 규제를 하기는 해요. 앞으로 무엇을 봐야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버드대학교의 브라이언 프라이드버그라는 교수가 얘기하기를 Q2JQ무브 라고 얘기를 합니다. Q는 Q1을 얘기하고 JQ무브 Q가 JQ무브로 간다. J는 미국에서 상징할 때 주이시라는 것을 많이 나타내죠. Q가 JQ무브로 간다. 또 주이시 퀘스천이라고 해서 백인우월주의자들과 신나치주의자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뭐 세계를 컨트롤한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Q1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지소로스 같은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더 강한 반유대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원래부터 구구인물들이 Q1을 조금 싫어하기도 했어요. 백인민족주의자들도 왜냐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퍼지는 것 퍼져서 백인 아이덴티티 백인우월주의를 더 강하게 하는데 Q1이 여러 이슈를 막 퍼뜨리니까 로봇몰러가 어떻게 되고 소화병이 어떻게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싫어했는데 Q1의 힘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백인우월주의자들 그룹 신나치 그룹은 인종차별주의 여성혐오주의 반유대인 시각으로 딱 뭉쳐서 백인만 백인 유대인이 아닌 백인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버드대학교의 교수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Q1안 지지자가 신보수주의자로 돌아간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미국 무슨 뭐 미국 민족주의 애국심 공산주의에 Q1안이 했었던 것보다 더 반대하고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더 강한 백인우월주의 백인우월주의 하면은 소수로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을 브라이언 프라이드버그 교수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에 대한 집착이 Q1안 음모론의 핵심이었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다른 것들에 대한 그 미움은 여전하기 때문에 Q1안을 믿었던 이런 사람들을 다른 백인우월주의 그룹에서 지금 막 리쿠르트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음모론이라는 것의 시작은 무엇인가를 미워하는 것 무엇인가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 그리고 특히 나만 알고 있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 이런 데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 미움 증오 나만 한다는 이상한 삐뚤어진 우월감 같은 거 그건 우월감 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스탑이 될 이유가 없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우월주의나 다른 극단적인 더 극단적인 음모의 신봉론자로 Q1안의 멤버들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조지아주에서 당선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든가 또 콜로라도주의 로렌 보볼트 두 사람 다 여성 한 사람은 36살이고요 콜로라도주가 그리고 조지아주의 의원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46살인데 이 사람들이 Q1안의 음모론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뭔가를 가야지 되는데 이제 Q1안이 약하면 어떻게 갈 것인가 당장 이 그린 의원이 조지아주의 그린 의원이 바이든이 취임식하고 그 다음날 의사당 왜 또 지하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비디오를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바이든 탄핵안을 상정을 했다 하는 것을 주장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백인우월주의가 더 강하게 이렇게 나올 때는 소수인종으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어떠한 음모론 음모론 이나 행동이라도 이 소수인종으로서는 주시를 해야지 되는 거죠 웃기고 이상하지 않아요 Q1안이나 프라우드보이즈가 그렇게 백인우월주의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건데 그들의 그 머릿속에는 백인이 우월하다는 것이지 코리안 아메리칸이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동정하다는 것이 웃기지 않으세요 그 목표를 목표를 놓고 모든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일단 오늘 부족하나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인종차별주의로 이 Q1안이 갈 수도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내일 저는 정규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국은 굉장히 바쁜 한주일이 될 겁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